터는 주인고리도 짧고 이런 것들은 오래 안 걸려서 그렇게 넘버하고 통째로 파시는 게 유리해요. 그러면 구비서류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준비 다 되시면 저희가 기사를 보내드릴 거예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이거를 올해 3월에 이전 봐도 저거 일을 안 하셨네요. 초반에 하다가 부모님 사업 좀 도와드리느라고 아 그럼 차를 세워놨어요? 네. 너무 아깝네요. 그러니까요. 차는 주인고리도 짧고 이런 것들은 오래 안 걸려서 그렇게 넘버하고 통째로 파시는 게 유리해요. 그러면 구비서류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준비 다 되시면 저희가 기사를 보내드릴 거예요. 서류 챙겨가지고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차 받고 연락을 드릴게요. 아 그러면 서류를 오시는 기사분한테 드리면 되는 건가요? 네. 차에 올려 편으로 기사분한테 주시면 차에 실어가지고 저희가 받아보고 연락을 드릴 거예요. 아 언제쯤? 사장님이 서류 준비되시면 오늘이라도 가능해요. 아 그러니까 서류 준비하고 연락드릴게요. 네. 구비서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